10년 뒤에 전북 6개 시군에서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사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25년이 되면 군산과 익산, 임실 등 6개 시군에서 하루 42만 2천 톤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김윤덕 의원은 여유가 있는 지역의 물을 부족한 지역에 공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김윤덕 의원은 여유가 있는 지역에 공급하여 정보들을 통해 정보를 공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